인천시가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봄이에게 내년부터 활동장료수당 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아이돌봄이 처우개선을 위해 3억 4천 5백만원을 들여 활동장료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이돌봄이의 기본급여는 2021년 기준 시급 8,730원으로 최저수준입니다. 인천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봄이는 1,257명으로 연간 37만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아이돌봄 사업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와 2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단위 돌봄 등으로 운영됩니다.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가정도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전액 본인 부담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